제발... 제발... 어? 잉글랜드! 펠리곰이다! 펠리곰! 자... 저... 카드깡 하고 올게요 형님... 스포도 하면... 아... 그냥 들으면서 하자고? 우선은 아주 맛있게 한번 맞춰봤는데 우선 빌드업 열쇠 두개 나오게 맞춰놨고 프리미엄 코인으로 50개짜리 박스 하나 깔 수 있게 내가 맞춰놨어 얼마까지 들지? 뭐가 나올지? 한번... 우선 박스는 모두 까기 할게요 60개 까면은... 팔카 하나 정도, 두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진짜... 60개 까는데 하나는 나오지? 아 근데 여기 긴까 맛없어요! 나 까봐서 알아! 그... 그치? 어... 어... 여기 저점이 되게 높은... 있더라 그리고... 우선... 프리미엄 코인 50개짜리 여기서... 어떤 카드팩이 나올지 팔카 나와야 되는데요? 하드워크 100...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진짜 개중요한데 TM이나 아니면은 CC 탑 무조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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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드워크... 아 제발... CC 제발... 어... 으어... 모멘트 나왔다! 와... 와... 아... 이게 또...! 아니 근데 TM... 맛없는거 얼마나 많잖아 올이잖아 이거... 자... 나도 저거 좀 볼게... TM 올 선수팩 1강 자 호나우두부터 펠레까지 0.03% 그리고 셰오첸코부터 페르난도 토레스, 차범근, 밤바스텐, 카카가 0.05% 뭐가 나올지 몰라 진짜 개 랜덤인데 그냥? 그러네.. 형 그것도 있어 마일리지? 멤버 10%야 마일리지 지금.. 여섯 개 살 수 있는가? 와.. 아 제발.. 진짜 형.. 겁나 좋은 거 먹었습니다 진짜.. 마일리지 올 때까지 쪼끔 싼라이 카드팩 좀 까고 있을게 조단이랑.. 잉글랜드.. 어? 메디슨? 메디슨 7카면 진짜 난리나는데? 아.. 깁스 화이트.. 메디슨이.. 저 크리스탈 박스 여섯 개 한번 까보자 자 여기서 금카 나와야 되는데요 진짜 죽이고 싶다.. 절대 안 나오네 너무 안 죽긴 한다.. 뭐야.. 60개 까는데도 안 죽어 여기서도 안 죽어 확률 쓰레기인데.. 프랑스 LW? CC? 누구야? 은바페? 앙리! 오! 와.. 맛있는데 형 이거는? 어.. 이거 마일리지 맛있네 갑자기? 방금 나 푸율.. 2000억짜리 떴어.. 프랑스 CAM 지단? 1조.. 1조.. 1900억! 우와.. 개잘 떼는데? 여기서 형 다시.. 페이팩 해주네.. 우루가이.. 스트라이커! 셰우첸코 나왔다! CC.. 셰우첸코.. 아.. 1카여서.. 존나 맛없다.. 와.. 3400억이면.. 느낌 좋다.. 탑프라이스 100.. FC 멤버 서더.. 칼카.. 벨리 범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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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 포르수칼.. CF.. 누구야? 좋다? 좋다건가? 좋다다.. 3조.. 미친.. 좋았어.. 3조.. 좋았어.. 100명인데 3조 나왔으면 좋아.. 하드워크 나왔으면 5천억 달인데 이거.. 와.. 나 이거 진짜.. 포르수칼 했을 때 제일 갖고 싶었던 건데.. 왔어.. 자 그리고.. 이번엔 탑프라이스 75.. 제발.. 어.. 잉글랜드.. 펠리곰이다! 펠리곰! 저도 펠리곰 19조.. 19조.. 진짜.. 19조.. 진짜.. 펠리곰.. 펠리곰.. 우와.. 펠리곰.. 미쳤.. 미쳤.. 우와.. 19조.. 미쳤다..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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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형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벨리곰 때라고.. 와.. 진짜 진홍이다.. 나랑 통화한다면 핑계를 붙여.. 벨리곰 때가 벨리곰 또.. 하.. 아니 형 이거 쓰자.. 진짜 쓰자 이거.. 이거 써도 돼.. 형 벨리곰 21조.. 21조.. 21조에 상황 걸려있어.. 아.. 이거 없어.. 이거 서버 한장이잖아 지금.. 그래 없어.. 서버 한장이야.. 아 잠시만.. 나 지금 바로 형 스쿼트 짜고 있거든요.. 어.. 진짜 말이 되나? 이거 크로스가 9조짜리인데.. 이걸 팔고 그러면.. 토니 크로스 바로 쳤느냐.. 토니 크로스 나가렴.. 벨리곰이지.. 와.. 늑력씨 미친놈.. 와.. 140이야.. 와.. 늑력씨 100CM에다 놓으면 140배.. 진짜.. 오버로 140 미쳤다.. 오버로 140 뭐야 이거? 모먼트보다 높은거지.. 와.. 진짜 개짜릿하다.. 나는.. 잉글랜드 CM 나오길래.. 메디슨인가?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서 입으로는 벨링엄 벨링엄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대가리에서 FCA 리스트를 쫙 뽑았는데 잉글랜드가 얘밖에 없어.. 와.. 아니 형 22챔 금카랑 완전 다르죠? 22챔이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지.. 존나 부드러워.. 근데 왜 이렇게 끊기냐.. 아.. 진짜 벨링엄의 오버로를 못 버티나봐.. 컴퓨터가.. 존내 끊겨.. GTX 4090인데 이 정도의 렉을? 아.. 미친.. 와.. 이 형 며칠 전에 피구 모먼트 그거 한다고 날린거 그냥 다 복구됐네.. 그러니까 피구 모먼트 하면서.. 복구한 정보가 아니네.. 피구 모먼트 하면서 30조 날렸는데.. 이거 뭐 벨링엄 50조짜리가 나왔으니.. 와.. 이 새끼 공격 스탯 왜이래 이거.. 이거 수미 아니야? 얘 능력치 한번.. 굴리트랑 똑같다고 아까 계속 동생들이 그래서.. 진짜 맞나 한번 좀 볼게요.. 굴리트 오카랑 똑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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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긴 해.. 139긴 한데.. 뭐에서 월등하냐 얘가? 뭐.. 뭐에서 더 나은거지.. 수비쪽이 조금 더 훨씬 좋네.. 공격쪽은 굴리트 따라갈 수가 없네.. 근데 굴리트가 이게 공격 굴리트라서.. 패클 쪽 이런.. 뭐.. 완전 수비쪽은 벨링엄이.. 몸싸움이.. 144야.. 굴리트 미친놈이네.. 몸싸움이 144면은 이 수치가 뭐가 필요해? 몸으로 박으면 끝나는건데.. 가자.. 와우.. 와.. 존네 빨라.. 아니.. 개인기가 말이 좀 안되는데? 거기서 차도 들어가요.. 아니.. 어.. 아.. 근데 벨링엄 통통 튄다.. 약간.. 긴다리 토끼같아요.. 토끼인데.. 좀 큰 토끼있죠.. 통통 튀어.. 얘가.. 와아아아아아악! 포키스.. 어이씨.. 왼발.. 짝발인데 저거.. 4인데? 벨링엄 니가 차.. 진짜.. 존나 세게 찬다.. 잘 봐.. 빠딱 부서지게 참.. 진짜.. 가운데..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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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